빨리 불러 봐 ㅋㅋㅋㅋㅋ 진짜 비해서 뭐하는걸로 해야하니 진짜 뭐하냐? 진짜 뭐하냐? 저.. 진짜 졸았다 야야.. 전체리가! 전체리가! 저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우리.. 우리가 빨리 가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너 호기업과 얘기 안 해 아니야! 그럼 지나가 빨리 가 가서 신고해줄까 신고해요 신고해요 저 블랙박스 있으니까 야 이거 가라